형을 한 김에 변소리를 주네 제발 여기 가지 마 이거 회사 온몸인가? 회사 온몸은 직장인 언니인가? 여기 되겠지 아 토, 토, 토요레? 오라아, 여기 있어요 네, 네 오라아, 손으로 오세요 아, 땡큐 어,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뭐 다 나가서 왼쪽으로 가래, 다 아, 잠깐만 아, 이거 C 아, 진짜인데? 야, 내가 땀난다, 지금 아아 카메라 앵글보면 아시겠지만 감독님들 다 놓쳤어요, 저를 그러네, 여기서 앵글이 계속 아니, 죽을 거 같은데 어떡해 진짜 살려고 진짜 미치, 찐이야 카페 카페 지금 뭐, 와, 한 잔 먹고 싸게 가자 그래, 카페 네, 네, 이거 카페는 커피 먹으면 싸게 해주잖아 카페 카페 에스프레소 화장실 없지 여기 여기 화장실 없을 거 같은데 너무 뜨거 안 보이더라고, 저기는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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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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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? 와인을 한 병 사면? 와인을 한 병 사면? 와인 사자 와인 사자 와인 사자 와인 사자 와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, 네 와인 하나 사면? 와인 비싼데 아 아 와 근데 그 와중에 뉴욕 물가를 생각했네, 살려구서. 어우 나까지 마렵다. 아 커피죠, 커피죠. 어떡해. 비싸더라고. 아 스타벅스 있다, 스타벅스. 역시. 누구 똥 마려운 걸 이렇게 오래 버는 건 또 스타벅스다. 진짜. 아 아 아 스타벅스. 주먹가 거ANTΣjon이. 아 도일레? 저 오늘 뵙게 하시게 오 människ evening. 아 you don't know. 아 도일레? 왜 시비를 걸어? Abd wood l Un paisible. 아 땡큐. 하.. 개 X. 죽 Fayot. 새 타벅스씨. 열받지 지금 저거 어떻게 해, την 현상인데. 계속 싸게 해 주시겠습니까?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. 돌겠더라 진짜. 아 나 저 카메라 앵글이 진짜.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. 기현84! 네 안녕하세요. 기현84! 네 안녕하세요. 오! 한 입 맞대. 대박. 사장님 혹시 화장실 혹시? 사장님 혹시 화장실 혹시? 어머 세상에. 열심히 어깨가 보여. 아 진짜 잘 왔어. 야 진짜 운이 났어. 야 썸네. 박수 막 살아. 이거 왜 미국은 화장실을 막 못 쓰나 봐요? 아 이거 진짜 한국 분들 밖에 없더라. 어우 감사합니다 사장님. 뉴욕에서 야. 개운하네 뭔가. 어 안색 좋아진 것 같아. 어우 땀을 왜 이렇게 흘렸어. 땀을 왜 이렇게 흘렸어. 아니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냥. 어우 니 보니까 똥 싸고 싶다 진짜.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. 덕분에 살았어요. 화장실 너무 좋네요 사장님. 돈 많이 버세요.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. 어우 감사하네. 기현이 똥 싸고 간 집으로 저긴 이제.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. 한국이 최고야 한국이 최고. 뭐 건물만 멋있지 뭐 똥도 마음대로 못 사고 이거. 에이씨. 이 케빈이 나에게 환상을 준 플라자 호텔. 환상은 좋지만 똥은 못 사게 한다. 아 뉴욕 더럽게 정 없더라. 어딜 가든 역시 한국이 짱이야. 맞아 맞아. 그 옆에 이제 영역 표시하고 갔네 그래도.